자, 그럼 이제 경기에 나왔던 두 팀, 먼저 KTO의 아프리카와 KTO의 아프리카와 KTO의 아프리카와 KTO의 아프리카와 KTO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이게 패전으로 쌓이면 이거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프리카프릭스가 조합 구성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섞여 있긴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나중에 기인 믿고 가겠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걸 때리는데 그러면 단독으로 서로 강타 있어요. 자, 긁어주죠. 스코어 쫓아가서 계속 때립니다. 펑! 펑! 자, BD까지. 아, 필요 없어요. 솔킬. 이거 드레드가 약간 버퍼링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네. 그리고 다음 작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O 기준. 자, 여기서 드레드가 은밀히 접근해서! 자, 반패 뽑았고요. 자, 스코어가 Brendan emicae partido. 그리고bilir 있다! 그리고... 네. 카토를 Thrm호코! 드레드, 드레드! 자, BDD가 바깥에서 계속 이루라고 있습니다 아마! 병력치, 선까지 전면! 초ey Тоey Toey Toey Toey. anyonegehtебilly나? 스코어 지금 경기력이... 글쎄요, 이거... BDDD 다 왔는데요, 4명? 한 방하드 한번 해볼까? 또 순간이동은 있어요. 네, 다워! 어, 그래서 이거 부도죠. 오! 광역으로! 수단 딜 좋았어요! 아프리카, lumin riese 그람. 으유ücht은 안돼요? 네, 스맵이라도 이게 있습니다. 스토어 브라운을 장렬! 아래쪽이다 젤리! 아래쪽 2대2! 난타전이에요 3-3-2-2! 아니, 젤리도 젤리도! 젤리, 아니,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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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있는데 에이빙 도 에이빙 에이빙! 에이빙 프리딜! 에이빙 프리딜! 아, 프리딜! 하나 더! 하나 더! 에이빙! 네, 아니 아니면 타워 타워 근데 그것도 상대가, 이게 뭐 근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이거 다이브 한 번 나와나요? 갑자기 게임이 자라만도 오긴 오니까 자 반격! 타워! 디렌트 잡고 타워! 자 방피! 뭐하나 찔렁찔렁 던질거 자 방패라도 아 이거 들기만 한거야 꼬챙이를 한 번은 피해도 4초 나 4초 3초 2초 아 안갈게 했을래 이거 탄라인 형이 밀어줄래? 진텐 리액션 3초 2초 2초 폭딜 빌드 완료 시켰거든요 체크해 화살! 정글러가 딱 정글러가 딱 죽은거라서 너무 치명상인데요 너는 밖에서 가드만 해 자 바론! 바론 마무리해도 돼요 마무리해도 돼요 안나임 버티고 있어요 에이밍! 아 붙었습니다 아 프리미프리스! 네 한 명 더 진짜 바론 앞에서 가드해준거 어 안나임 뚝뚝뚝뚝됐어요 한 번 더 사이드 운영을 밀어내는거죠 그냥 밀어내면서 어 카직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쪽 제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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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코르키가 무슨 이거 어떻게 다 잡겠어요 이거 어디서 끝날까요 이게 2명 죽었습니다 벌써 아프리카프리스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이드 운영 때려야되는데 사이드 운영을 영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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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보이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KT는 진짜 어? 어쩌다가 게임이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굴리는거를 KT가 나름 잘하긴 하는데 그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아주 섬세한 플레이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고 아프리카프리스가 그런 점에서는 현재 품만 잘 유지해준다면 조합 밸런스나 뭐 나중봤을때 파괴력이 전혀 밀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렇죠 젤리와 에이밍에 좀 깎았어요 위브 조금 미칠 때 도발을 띄우고 한 명 알리를 잡자는 소리였던 것 같고요 오 근데 사라 도발이 됐어 죽고 죽고 그리고 이거 완벽히 읽혔어요 읽힌 거예요 이거는 앨리스 위치 이번엔 한번 호흡되는 상황 오 아직 오래 바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 맞춰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네 아니 근데 써니가 깨 있어요 저 그러니까 눈꽃이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요? 왜 그냥... 세상 여유있을 때 하는 플레이저 아래쪽에 다 보여요 저기 어차피 나랑 스냅밖에 없다 이건 선 넘는 거예요 BDD가 탑솔로 입장에서 아군 정글 버프를 뺏긴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라서 아군 또 면목도 없어지고 1대1에서 근데 너 그거 먹었냐? 내놔! 와 진짜 기인! 안정감이 굉장히... 이거... 뛰어난 모습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KT가 모였습니다! 모였습니다! 포탑에 파... 네! 젠리 간면 밀어로 카운 데미지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자 젠리 탑 빨리 봐야죠! 눈꽃 죽었어요! 눈꽃 죽었고요! 기인은 어그로핑봉 하는 거고요! 아니 방금 무슨 패스패스한 것처럼 눈꽃을 축구공처럼 찼어요 저게 막았어! 막았어! 비디를 간식이 막았습니다! 한 명으로 끝내자! 한 명으로 끝내자! 한 명으로 끝내자! 스배비! 이렇게... 쫓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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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솔로 땡기고! 선의 활약! 선의 활약! 선의 활약! 선! 선! 내려와! 내려와! 쫓아올 수 있나요? 쫓아! 아예! 상탈 썼어요! 네! 으어어어! 목들이 막아줘서 간식이 살았습니다! 대신! 타워 어떻게 할 겁니까? 비디 약강 쏠 수 있나요? 못써줘! 저는 진짜 아프리카 브렉스가 바람은 나가도 공격은 못 막습니다! 계속 연패만 했었던 것도 아니고 승리한 경기 중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 오늘 KT전 경기력이 좀 폭발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맞죠! 굉장히 좋아요! 선은 왜 이제 꺼내는가? 이런 얘기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리신이 이미 여기서 보시면 갈리오를 스루패스를 위쪽으로 찔러주는 느낌이에요 찌르고 찌르고 여기 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포탑이랑 멀었는데 이미 전투 진영 붕괴되면서 끝났습니다 아트록스 위치 보세요 저 위치가 아트록스 명당이거든요 전장 한가운데서 왔다갔다 어그로 끌면서 시설들고 그리고 다시 전형 진영 갖추면서 또 들어가고 저렇게 날개를 쫙 편 상태에 아트록스 상대하기 정말 힘들죠? 그리고 위쪽에서 이거 우리 거의 잡을 뻔 했죠 거의 또 이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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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장난아니에요 여기 무슨 조직력이 세트플레이가 장난아니죠 절대 평가를 해봐도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지금은 드레드가 앞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드레드가 안전에 들어가고 말도 안쪽으로 쏴버리고 조직에 믿고 그냥 들어간거고 그리고 써니 한 명 재우던 말이야 야쑤와요 야쑤 근데 이미 상황이 본대가 이미 자 그러다가 또 크게 크게 반사!, 이 3인방? 이 3인방의 세트 플레이가 장난아니에요 그냥 차고, 띄우고, 날리고 이게 던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화살? 네! 또다시 앗! 맞았어! 화살은 화살! 수면은 수면! 뭐! 이거저거 다! 됐어, 블라워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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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도발키고 있어요! KT도 의식할 것 같아서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야쏘랑 한번 호응해줄 겁니까? 버스트는 못하겠죠, 멤버릭스도? 근데 버스트는 못하겠죠? 병으로 박아버리겠죠, 젤리야! 점수 위치! 그리고 알리스타 진입! 젤리! 젤리가? 젤리! 젤리! 죽고!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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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압박하죠! 복쟁이 이걸 남을 거예요! 스맵이! 뒤펠! 스맵이 상대 G에 쪄였습니다! 마녀 준비된다! 빼면! 빼지 마라! 그래서 에이빙 줘! 에이빙 줘! B 한번 밀어내고 에이빙을 잡아라! 아!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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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Q 그대로 있습니다! Q WK! 야생맘 1명 있어요! Q WK! Q WK! 선도 포드라 K! 선! 이거 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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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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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팔 쫙 벌리면서!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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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로! 그렇죠! 펜타! 그렇죠! 김태양! 아! 넥서스 깨면서 이대윤 갑니까! 최재! 3인방 중에서 가장 먼저 다들 맹활약했고요 고르게 라이너들이 다른 선수들 백업 라이너 갈 거 없이 다 고르게 활약을 했습니다